네 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보이스톡 찬양 노래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은혜 받았던 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곡들 한 곡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은혜 플러스 그리고 감사 플러스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사실은 저도 박자 맞추고 찬양하기가 참 힘들어요. 잘 못해요. 그래도 제가 생목 찬양을 가끔 가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용기를 내서 올려보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찬양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은혜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여러분에게 선물도 준비했고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찬양하고요. 그리고 30분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 한 곡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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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